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형님은 주관식이고요. 동생은 객관식입니다. 저는 신관식이라고 합니다. 개그라고 하는데 웃어주지도 않고요.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째 수업이기 때문에 적응은 많이 하신 것 같죠? 적응은 많이 됐으리라 보고요. 인사가 좀 늦긴 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0월달에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봐요. 공부하시는 여러분하고요. 현장에 앞에 있는 강사하고 학원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혼연일체가 된다고 봅니다. 좀 삐끄덕거리게 되면 어차피 마이너스 요인이 돼요. 그래서 하시라도 좀 불편한 게 있으시면 학원 운영 전에 좀 이야기를 하시고요. 수업 도중이라도 나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하시라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업 계획서를 잠깐 보고 갈게요. 주어진 시간은 8주로 되어 있습니다. 8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교로 온 목차가 총 8편이라서요. 계획대로 따지면 1주당 한 편씩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책을 2권을 가지고 계시죠. 1권은 1월에 공부하실 내용이고요. 2권은 2월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수업 진도에 좀 차질이 있어서 딜레이가 되면 2권을 준비할 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1월에는 1권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목차를 잠깐 보시면 강의기획서에 중간중간에 별표 되어 있는 데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별표 되어 있는 분야가 출제 비중 60%가 넘고요. 나머지 분야에 직간접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계로는 다 여기서 복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에서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실 때는 4가지 분야에 좀 집중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5일째 수업을 듣고 계실 건데요. 당일 공부했던 걸 당일 복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학원 수업을 듣고 본인의 시간을 따로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한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험 준비 기간이 9개월, 10개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잘못하시면 오판이 됩니다. 중간에 집안에 일도 있고요. 우안도 생기고 본인의 건강이 나빠지면 불가피하게 또 수업을 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9, 10개월이 여유 있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지 전략적인 보관을 세우시고요. 효율적인 공부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어제 민법 수업을 했던가요? 수요일이었던가요? 죄송합니다.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때요. 3, 4월까지는 민법을 좀 강하게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민법 시험 수준은 이제 중개사 시험은 중상급 수준에 전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공부해서는 좋은 요소를 못 받는다는 얘기고요. 단시간에 완성이 아니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조금 등한 시에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민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분명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차후에 다른 과목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저게 뭔 얘기냐 이렇게 하실 건데요. 지나고 나면 또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세법이나 이런 과목은 싫을 수도 있어요. 토요일 하루 과목은 그런데 공법은 좀 어렵다고 느끼시죠? 그렇죠? 용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제일 재미있는 과목이 민법일 겁니다. 스토리도 있고 재미를 좀 묻혀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조금 등한 시에 하시더라도 초기의 민법 공부양은 늘어지고 개노래의 경우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좀 복습을 해서 적어도 이 네 가지 분야는 5월, 6월 달에 상당 수준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체크 안 된 부분 7, 8월, 9월, 10월 달에 정리를 해가면 되는 거니까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차를 잠깐 보시는 것처럼 시험과목 중에 부동산학계로만 법과목이 아닙니다. 이게 아까 보시면 경제, 시장,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 투자금융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점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부동산학계론이 되겠습니다. 책 받으신 거 1권에 네 장을 넘겨볼게요. 첫 페이지부터 표지부터 해서요. 표지부터 해서 네 장을 넘겨보시면 목차가 나올 겁니다. 목차가 있죠. 표지부터 해서요. 목차를 잠깐 보고 갈 건데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1편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부동산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하는 분야이고요. 2편 경제론에 가시면 1장에 수요와 공급이론이 보입니까? 거기에 표표하시겠습니다. 1월 달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고요. 4편에 부동산 정책론이 보일 거예요. 표표하시고 역시 5편, 6편 투자론, 금융론도 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표하신 분야가 개론의 핵심이다. 문제도 많이 나올 뿐더러 단기간에 공부가 안 될 겁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체크하신 4가지 분야는 7월 달 이후에는 안 됩니다. 7월 달 이후에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5월, 6월 수준까지, 5월 달까지 적정한 수준의 언론으로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 저도 수업계획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느끼고 갈 건 뭐냐면요. 공부를 하는 처음에 1, 2월 달에 잘해야 될 게 있고요. 5, 6월 달까지 상당 수준의 올려놓을 분야가 있고 시험 목전 9월, 10월에 책을 정독을 하거나 암기하거나 숙제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하지 않으시게 되면 열심히 하시긴 한 것 같은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은 10월 달이 보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암기하고 숙제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외워둬서 힘 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 개념을 잘 잡으시고요. 그것도 선별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시험에 실패하신 분, 상당수분들이 이런 걸 잘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 처음부터 열심히 읽긴 했는데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하는 의지 때문에 책 앞쪽에만 손때가 많이 묻어 있죠. 뒤로 가면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제 과목이 뭐가 중요한지 중요한지 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언급을 하고 가는 거니까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책은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페이지로 가세요. 1편에 부동산학 총론인데 책을 활용하시는 방법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습은 따로 안 하시더라고요. 20페이지에 단원길라잡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거기는 학원에 오셔서 읽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전에 꼭 한번 읽어두시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앞으로 이 공부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다른 걸 안 하시더라도 단원길라잡이 정도는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오른쪽에 미리 보는 핵심은 앞으로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 뭐 미리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22페이지. 여러분이 들었던 것처럼 본단이 있고요. 좌우측에 보조단이 있죠. 그렇습니까? 좌우측에 보조단 조그만 글씨들은 마치 제가 수업시간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 그리고 용어적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단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좌우측을 활용해서 공부를 좀 완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더 남겨서요. 25페이지에 우측 하단부에 보시면 기출문제 점검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기출되었던 문제 중에 중요도 있는 것만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부가 안 돼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한 한 바퀴 1월 2월 수업이 끝나고 나면 3, 4월 공부 진행이 될 때 제가 점검을 해드릴 게 있을 것이고요. 그때 가시면 한번 풀어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미리 욕심을 내지 마시라는 건 뭐냐면요. 기출문제를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푸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끼워 마치시기 느낌으로 필링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앞서 가실 필요는 없고 되도록이면 이론 정리 위주로 공부를 좀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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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